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시부리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부리설의 첫 번째 순서는요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시부리설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시부리설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시부리설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런 시부리설에서 쓰게 되었나 시부리설은 말 그대로 시부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보금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들은 1장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며 고립되다 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교에는 유관 역사와 전통 장음한 성천, 성전, 화려한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이 있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화려한 모습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죠 노예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과부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계층인 것이죠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부리스 저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나은 우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천사들이라든지 선지자들 아브라함, 멜기세대, 아론, 모세, 여호사 등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역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인가 신약 성경의 헬라오 원문에 따르면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신, 편지로서 수신자의 정체를 명확히 밝힌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수신자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 박해가 있었죠 황제의 박해 이들 앞에는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살아남거나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다 죽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미 통과한 유대교의 법과 체계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토의 진리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시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로와 공감에 힘입어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영적 평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 1절로 2절을 먼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장어박에 구성된 서문의 구절을 통하여 저자는 저 예수 그리토에 뛰어난 위대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개시를 위한 가장 우수한 매체로서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는 내면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자와 표면적으로는 천사들과 그 아들들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서론의 핵심이 여기 잘 표현되고 있죠 비록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자신을 과거에 우리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구약의 개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독자들이 과거의 개시를 아무리 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아들의 개시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한번 묵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해진 말씀과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는 그 조상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제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는 뭐예요? 또 다셜메시아 항상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적용질문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마치고 2022년 새해가 오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사항에서 중점을 조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토라는 것이예요 우리는 올해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토라는 것이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오고 조속해서 전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상과 비유와 선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토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는 1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 2장 2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거 보면 이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만든 자 그 한 분을 통하여 세계를 만들었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 히브리트의 저자는 그 아들이 후계자임을 언급하는 것은 후에 그가 그 아들의 미래 통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증언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창조자임을 동시에 후계자인 그분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말씀은 너무 강력하셔서 그분에 의해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서 위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분이 어떤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의 모든 글의 서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문의 서론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주장의 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전에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성을 갖는다는 그 암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더욱이 죄를 정결케 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제사의 희생보다 우월한 것이며 결국 그 아들의 이러한 위대성은 천사들의 권위까지 불폐려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죠 비록 서론에 표면적인 경고의 구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같은 암시적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니 이분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이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삼일차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나요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구속하신 구세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힐링 우리를 치유하시고 티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우리 함께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삼일차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과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 존재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주지 않으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 때 우리 믿음은 더욱 확고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유대교는 그럼 뭔가 자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다이점입니다 유대교는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유일신으로 야회를 신복하면서 스스로의 신의 선민이다 자기는 특별히 구빌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처하며 메시아 구세주의 도래 및 그의 지상 천국 건설을 믿는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세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오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한다 이게 그들의 이제 유대인의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자 그 기호는 고대 이스라엘인의 종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통 유대교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BC 586년에서 한 70년 그때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발달한 유대인의 고유 종교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론 BC 2000년 전에 사울과 다이당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 왕조는 앞에서 BC 6세기에 바벨론 이와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당시 전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지배층, 지식층,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겼죠 그 후에 유대교의 성격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이죠 바벨론 이라크를 지금 이란인 페르시아가 물을 찌렀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메스포테아미아 지역을 정복해서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포로들을 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들의 일부가 야외신이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땅인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텐 땅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또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선민사상적 유일신신앙을 종교적 이념으로 하는 민족 집단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재개하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의 과거의 역사가 신학적으로 검토 반성되고 그에 따라 전승되며 재편성되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성경이죠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약성경은 빛이 1세기에 거의 결집이 됐지만 그 기본적인 구상은 이때 포로 해방 후에 그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역대 상하 같은 걸 보면 열한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그들이 포로 갔던 이후에 하나님께 잘 했던 것만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천지창조에게도 이 시기에 유래되었고 그들의 신학도 이때 역사의 원점을 향해서 역투용시켰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초를 신화적, 설화적으로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마지막, 즉 종말사상의 근극적 전개가 가능하도록 구성해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창세기를 와 그 다음에 구세주가 와서 지성천국을 건설하는 종말과를 연결시켜서 그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 이야기만 그치지 않고 모든 종교적 전승 속에 그들의 역사가 또 공간과 시간이 끊임없이 수용처리 정리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 역사상 종말론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후 BC 2세기 이후지만 이스라엘적 종말사상이 시작된 것은 이미 바벨렌 포로 이전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싹둑하고 있는 것이예요 우리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구세주가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기는 바로 이 종말론적 정신 풍토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스도기는 처음에 유대인의 일부에게 받아들여서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그 바깥 지역 거리민의 유대교 회당을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전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할레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범죄를 넘어서서 이제 유대교 측은 예수가 일반 민중을 상대한 종교적 인격자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즉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예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대망은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라고 호칭되거나 자칭하여 다수의 추종자를 끌어낸 인물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성립시킨 시온이즘 운동의 배후에도 성지귀연, 촉진의 한 요인으로서 현대적인 메시아 사상이 깔려 있다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그들의 구세주가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본래의 특성은 율법이다 율법의 기초는 계약의 기념으로써 이것은 원래 고대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통념이었다 신과 인간이 관계 속에서 계약이라는 것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사랄 민족의 신은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어서 그들이 지키고 축복한다는 것이 선민사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편 그들은 신앙의 조상 아브랑같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의 기반 오직 정성을 다하고 자신들을 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야외신, 이외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이 계약 2형의 내용은 신의 편에서는 헷세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헷세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불이 말로 또 백성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써 계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의 분노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특정 집단에서만 순교되는 일신이 과연 종교사에서 말하는 일신교의 신관념과 합쳐지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보편 종교에 비해 유대교는 보통 민족 종교로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초월적, 절대적 일신의 관념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면에서는 제2의 이사회와 같이 고도의 종교적 보편성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신관념에서 합리화, 즉 주술성의 극복을 추진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정리합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뒤에 그리스도의 경전, 구약성서가 되었기 때문에 정통적 유대교에서는 그의 구전의 율법과 고대 말기에 그 해석을 집대성한 탈모들을 경전에 추구하여 오히려 거기에서 유대교의 특성을 찾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전 그것이 구약성경이죠 그런데 여기다 이들은 탈모드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대도 그 시대에 따른 율법회사나 전승 이런 것들이 라비, 선생이라 하죠? 예수님도 라비, 선생님이라고 불렸죠? 그 라비, 율법교사의 지도 아래에 꾸준히 이어져서 또 정통파, 개혁파 여러 파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라비의 본청사는 유대교의 제2대 종합직단인 아슈케나짐과 스파라다임 이런 파가 있다고 해요 집단이 그걸 통합하는 최고의 권위를 이루고 있으며 민법, 특히 결혼을 여기서 유대교의 본청에서 규제를 통해서 교단 유지에 구실하고 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내면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완전히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국가다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은 테라비비가 전제 수도고 과거의 종교 수도이지만 길거리 거리마다 까만 옷을 입고 중점 모자 쓰고 수염 기는 이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사하는 사람, 시장 이런 데에 그런 사람들이 나팔을 부고 가서 빨리 문 닫으라고 거의 사회의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 따라서 모든 질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과학군명이 발달하고 전세계 로배성을 많이 타고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 속에는 유대교의 사상이 지배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대교의 종교 국가요? 종교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사상 속에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 앞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그냥 그동안 오셨던 구세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도 99%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구세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그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 서신의 본론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론이 들어가는데 일단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구약성경의 증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별자는 그 아들의 유일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고 말한 천사가 어디 있냐 오직 예수 크리스토만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의 왕을 그의 아들로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모사하는 대가지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 필자가 그걸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하고 표현한 히브리스 저자의 표현에 보면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메시아의 등극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이런 최상의 칭호를 가진 문의 특권이 이 구절에서부터 묘사되는데 그 또한 그 아들의 왕으로서의 특권이 천사들의 경배에 의해 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구세자가 바로 지금 오신 예수 크리스토요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크리스토를 재림,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였으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오 주의 보호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9절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대조되는 게 있는데요 천사가 뭐냐? 천사는 봉사직이다 7절 그런데 아들은 뭐냐? 영원한 통치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천사는 예수님을 봉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세주이자 왕이 되심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편을 45편을 인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 저자는 이 10편의 9절이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증거해 보이려는 그 진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편에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 기자가 증거하는 왕은 의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왕이야 바로 이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왕이 최상의 기쁨을 혼자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 동료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왕의 경험을 나눌 것이다 이 결론이 여기서 암시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얘기했죠? 천사들은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통치하는 신분이다 또 우리 적용해 보면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왕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살을까? 우리는 무전 다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거네요 예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으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마녀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마다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공평과 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예요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사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천사들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들의 수종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아들을 경비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왕으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을 마땅히 높이며 경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으로 1장 10절의 십자를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들 10절 또 주여 태초해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탐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보니까 이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불변성을 10편 102편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구약 10편을 인용해서 10편에서 말씀하신 그 구서지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 102편에 인용한 이거 보면 그 아들은 주, 로우드, 주가 되시며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의 창조물이 옛날 옷처럼 낡아서 새로운 곳으로 바꿔야 할 때조차도 그 아들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여기서 이 하늘과 땅에 관한 언급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지배를 의식한 거예요 그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격변 이후에라도 그 아들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 아들의 영원성을 가리키며 내가 영원한 왕관과 왕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구세제의 왕국이 창조물의 마지막 대변역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편 이후에 또 110편을 인용했는데 예수 그리스오는 멜기 세대 반열에 제사장직과 연관을 모사하면서 이 10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수들에 대해서 최종 승리자이다 우리 창세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깼었던 사단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물리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편에 여기 1절을 보면서 그 원수들이라는 최종 승리가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좌 그런 승리 그것이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은 과거의 중생 경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반대로 문쟁이나 문맥을 보면 앞으로 상속할 것이다 미래 시제 그래서 구원의 미래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또 여기서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의 기쁨을 크게 의식하고 있고 그로부터 여러 인용구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표현한 이 10편을 이 장에서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10편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적들로부터 억압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권짐을 받는 것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들의 기쁨을 묘사하는 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들에게 승리를 언급할 때 바로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10편에서 얘기했던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신의 언덕자들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박제나 외부의 압력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박해를 견뎌내고 지금도 굴복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최종 승리자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천사들의 후에 그 승리에 동참할 즉 구원을 상속받은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표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우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3일째 하나님 자리예요 내 삶을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맡길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 따라서 그분은 짐을 받은 존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피저분인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며 변하지만 창조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탄에 대해서 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며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아들을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 이들은 피저분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돕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고위적인 속성 우리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갖고 있죠 비고위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웃어보세요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속성과 이런 고위적인 속성 DNA를 우리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아버지의 DNA를 물어받았어요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좀 더 닮은 것 같은데 사춘기 하면서 이제 좀 키도 커지고 얼굴도 끼쭉해지고 그러면서 얘는 좀 나랑 좀 안 닮은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난 동글동글하고 또 살이 쪄갖고 아들은 좀 끼쪄갖고 그래갖고 아버지, 아빠를 많이 안 닮았나고 그런데 남들은요 길쭉, 아들쭉, 동글동글하든 뭐든 간에 척범은 국화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생각하는 것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또 엄마도 담고 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DNA를 무죄받았을까 저도 아들이 장가가서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떨 땐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학비도 벌어서 하겠다고 그러고 결혼도 자기가 벌어서 하겠다고 그러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 부부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기가 주소적으로 해보겠다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내가 아버지니까 좀 내가 더 충고하고 더 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섭섭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 녀석이 고집 부리고 하는 거 보면 또 지 아버지가 꼭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천의 엘리마우스라는 성경공부와 터밭농사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땅을 사서 만들고 나무도 신고 이렇게 가꾸고 그다음에 거기서 농사짓는 농막 콘테이너 하우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신 장노님이 한 번 계세요 포천의 직동교의 박순용 장노님이 계신데 내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 통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통해서 성의를 받았어요 목수님이 목수 그래서 거기 데크도 만들고 하는데 와서 도와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이번에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 주는 책을 하나 주시는 얇은 책 이게 뭡니까? 이분의 자서전이요 자서전 그 자서전을 얇은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장노로서 신행사관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그분이 쓰신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원을 몇 개 다니고 박사학위도 있고 하지만 아직 자서전을 못 써봤어요 물론 앞으로 저도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의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을 쭉 써보니까 정말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로서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배우지 못한 그 한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DNA를 물려받았는가를 제가 책을 보면서 뼈저리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뒤에 창고를 하나 좀 넣으려고 이번에 또 만나 뵙자고 했는데 팔이 아프셔서 평생을 목소리로 하시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쉬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년 봄에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이번에 찾아갔는데 아니 이 거실에 거실에 트럼펫이 있는 거예요 전원주택에 혼자 사세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시고 자제들 다 추가하고 트럼펫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트럼펫이 불고 싶었거든요 트럼펫이 이거 부실 줄 아세요? 이거 혼자 배우셨다는 거예요 학원에 좀 가다가 혼자 그들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놀랐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은 죄인 살리시는 트럼펫을 보시는데 이야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근데 이 귀가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부를 때 막 귀에서 짖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혼자서 부르셔서 그걸 트럼펫으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또 하모니까를 보시더니 조금 있더니 아코드엔 하시더니 뭐 풀필이 뭐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아코드엔 교회에서 또 버린 거 하나 갖다 놓고 또 아코드엔 하시고 아니 도대체 장르는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어깨나 무릎 배웠다는 거예요 그 내일 모레 8순위인데 다음 달이 8순위 혼자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우려고 배우다 말다 배우다 말다 아직도 기타 코드 잡는 거 밖에 잘 안 해요 연습 부적이야 실력 부적이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내 영예 진수성천이라고는 책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이번에 내가 썼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신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300권을 찍어서 아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책을 왜 쓰고 싶었냐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구약 설교하실 때 구약 얘기만 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가 창세기 출애국이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거기 다 구세주 메시야 예수님이 나오는데 왜 구약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나 구세주를 그 답답해서 그걸 막 쓰다가 또 불이 타서 다 또 없어졌다가 또 했다가 뭐 어디 출판사에 또 해볼래 해도 안 되고 또 이걸 타이핑하는 것도 또 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독수리 타법을 혼자서 그걸 배워다 또 홀라덩 날라갔다가 뭐 이러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결국 책이 나왔어요 300권을 찍어내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엘림티비 유튜브라면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저도 하지만 제가 아는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만나서 대담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했는데 이 장너님이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장너님 내가 한 주에 가서 한 꼭지씩 서로 대화를 해봅시다 저는 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찾아서 그걸 좀 공부하고 이 책을 놓고 장너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DNA를 물려주시면 DNA를 물려받지 못한 정말 대학 교수 뭐 학자 뭐 정치인 뭐 이 세상의 부자 모든 사람도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나 중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이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책을 두 권이나 쓰고 그분이 묵상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게 실력이 아니에요 60년 신앙생활하면서 장르를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이 찬양의 DNA를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어깨너므로 그 많은 악기를 하고 지금 파손이 돼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농사 지면서 농사 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통치자이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으로 하실 재림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긍자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여 이 세상의 다실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어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